네, 여보세요? 네. 이번에도 투표소 CCTV를 신문지로 가린다는 내용인가요? 네, 이번 투표 관리 매뉴얼도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왜요? 이게 CCTV가 기표하는 장면을 봐요? 기표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없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요. 기표소는 선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이번에도 뭐 출자 세지 못하게 하고 꼼꼼히 깜깜히 선거하려고 그러는 건가 보네? 담당자 누구예요? 이거 지지내린... 지지...